이 등딱지가 토는 내장 때문인데 먹은 일이 없다. 굉장히 쉬운데 이 이상 친구 보면 보관에 문제가 있다. 그럴 정도가 늘고 20개월 정도 이 녹진한 맛 영롱한 맛을 보겠습니다. 단단한 맛이 딱 어울립니다. 만든 친구 아래가 더군다간 하나도 안 짜니까 계속 즐겨서 먹는다는 이 맛은 취이 나는 게 아닙니다. 식구에 가게 몸째를 많이 저장하죠. 얘는 오로지 남팔만 쓰는 것 야수위를 나물 바카지 잣 근데 조그만한 게 딱딱한 게 아니라 유명하죠. 여수하면 돌게 바카지 잣 저기 서해에는 꽃게장이 얼굴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